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엄청나요?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는 한 가지 정도라 제가 조금 더 많이 먹었을 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을 거예요 오징어 아삭아삭 쫀득쫀득 아살로드 이제는 바로 치킨을 먹으면 치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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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갖 고기를 만들어 먹음 아까보다 10배itional 맛을 좋아해요 오줌 바삭바삭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먹으시나요? 아삭아삭 아, 뭐다? 너무 맛있어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게 맥주의. 음, 이런 게 맥주의. 음, 이렇게 단단한 것 같아요. 하면 조금 더 안 보였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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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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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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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음, 음. 너무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